다페라, 과거. 넌 어떤 인간이었지? 그라모스 철기... 지금은? 스테레가는 뭐였어? 그렇다면 앞으로는 뭐가 될 건가? 모르... 모르겠어... 모든 걸 불태우는 것이 그라모스 철기의 영광이다. 이를 운명처럼 거스를 수 없지. 하지만 그 전에 내겐 선택할 권리가 있어. 설령, 생명을 빌태우는 반딧불이라이도 가장 찬란한 빛을 낼 거야! 그라모스 철기의 영광이 너는 누구야? 나... 모르겠어. 쇼뀌진진은 갓랄워铁騎의 용룟. 그냥 생명은 없을 것입니다. 하지만 그가... 내가... 선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《시피엘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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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教えてください 貴方は何者だったのか クラボさん 帝奇 今は 正確 貴方 では これからは わ、わからない 全てを焼き尽くすのは 敵機の栄誉であり 逆らえない 運命なのです それでも 私には 選択の権利がある 《시피엘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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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